아아... 아아... 진짜 차라리 좀... 네... 정말 정말 진짜... 저거는 다... 좀 깎아주시든지... 응... 뭐야 너 왜 여기 열었어? 아 이거 슈퍼를 슈퍼를 칼국으로 한다고 하던데? 응? 아... 이 새끼 내가 잘 좀 신기한 거 있었니... 아아... 메이크업 빨리 완전 별로인다 어떡하네... 어? 뭐... 괜찮아요... 죄송해요 너무 대신이야 너는 왜 안 오는 거야... 삼촌 이거 왜 이렇게... 아아... 아저씨 저 출연자 맞아요... 방문 좀 안에 있다니까요 아 그니까... 뭐 그러냐고... 아 그거를 제가 지금 들었는데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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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.. 아아... 아... 안돼... 방문증을 끊던지... 아니 그냥 가던지... 1, 2... 아아... 아아... 가야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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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있어? 다시 시도할건데? 아니... 아... 아... 아...